자 여기 이제 빈체제회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바르샤바 대공국인가 그걸 설명하다가 이게 지금 설명하고 그 자료하고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강해서 설명할게요 앞에 바르샤바 대공국이 원래는 이제 지역 자체가 오스와 러시아 포일센 땅을 합쳐가지고 나폴리아를 만든 게레 왕국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비닐 때 이걸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 땅을 다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포일센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러시아 의견을 상당히 수중해서 바르샤바 대공국의 상당 영토를 뭐냐면 러시아한테 주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포장공국만은 포일센을 준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와서 여기 보면 폴란드의 새로운 영토를 얻었다는 게 요 포장용토를 공국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프로리센은 이 폴란드 지역에서 많은 땅을 뺏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요거 이제 서계에 있는 내용을 그냥 옮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 서계 내용만 읽다보면 마치 프로리센이 폴란드에게 상당히 많은 폴란드의 영토를 많이 획득한 것처럼 이렇게 기술내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폴란드의 영토를 상당수를 누구한테 뺏겼다? 러시아한테 뺏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포일센이 독일화가 좀 됐다 이민족은 좀 폴란드인이 많이 없잖아요 자국 내에 그래갖고 이제 좀 더 독일의 어떤 운명을 짊어질 수 있는 형세가 일어났다 했는데 이런 맥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서계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의미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체제의 대항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학생교합의 어떤 브레이싱 샤프트가 나오죠 이거 안개 두셔야 되죠 이번에 예문에도 친절하게 이렇게 폴란드의 이슈라는 사람이 브레이싱 샤프트 운동가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물어볼 수가 있어 나중에 그래서 최근에 독일사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부분에 독일사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독일사에서 그래서 유럽사 전공하신 분들이 독일사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가고 거기 가면 이제 공짜로 먹여주고 이제 공부시켜주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독일통일하고 비스마크에 관심 있는 분 되게 많아 그래서 거기에 좀 꼼꼼히 봐줄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 학생조합이었던 브레이싱 샤프트가 결성이 돼갖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이 라이프친이 전승 4주년과 루트의 종교교 300주년을 기념한 축제를 벌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서적이나 소일센 병사의 군복도 불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예나 대학교 학생들이 예나 대학생이 러시아 항제 스파이로 지목되었던 코체프란 문필가를 암살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브레이싱 샤프트 운동 전개 과정 내용이 예전에는 기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 1779번을 볼게요 자 1817년 10월에 그들 라이프친이 전승 4주년과 루트의 종교교 3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서적과 포일센 병사의 군복을 불살렸다 1889년에는 예나 대학생이 당시 러시아 항제 스파이로 지목됐던 코체프란 문필가를 암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촘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80번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노슈바트 법령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읽게요 1815년 이후 독일의 대학생들의 학생조합을 결성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앞장섰다 그래서 1817년 10월에 그들은 라이프리스천승 4주년과 루트의 종교교 3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고 여기까지는 겹쳐있죠 건너뜨릴게요 그래서 전부터 학생운동을 봅시 못맞다는 생각했던 메테린은 독일의 여러 군주와 하합하는 카노슈바트 법령을 결의했다 그래서 이 법령 내용도 애호두셔야겠죠 이 법령은 학생조합을 훼손하고 대학에 파견한 교수와 학생들의 도움들을 감치하라는 편 신문을 비롯한 출판을 권유를 강행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기출문이 나왔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 애호두세요 그래서 이로써 자유주의 운동은 지식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것이 이거인데 카노슈바트 법령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나오는 거죠 회계비슈의 신용 고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은 하나이고 하나도 남을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38개의 선무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빈에이 때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당시 독일 연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때 38개의 독일 연방을 만들었잖아요 연방국가로 그래서 빈에이 관련된 우리는 빈에이의 어떤 결정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우리는 독일의 자유의 투쟁하다가 쓰러질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 독일의 북부 독일과 남부 통일을 분열내야 한다는 논리는 그 때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북부 독일이 어디냐 요거는 프로리센을 봐요 남부 독일은 당연히 오스테아죠 그래서 프로리센과 오스테아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요게 이제 요거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요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사로 있는 사로는 있는 서양사 있죠 거기 그대로 있는 사로 내용이에요 우리는 장래 우리들 중에 누군가 간직에 들어간다면 누구도 비밀경찰을 목적화하는 어떤 간직도 그리고 출판된 서적의 검열과 관련된 어떤 간직도 받아들이지 않을 걸 맹사한다 요거는 이제 모호한 요거는 요거 요거 여기 보면 요거 카루슈바트 법령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에다가 적어놨어요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은 제가 이제 신성동맹하고 오국동맹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브레쉬 샤프트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부분만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예 아 여기 보면 이제 중간 넘어가면 요기부터 읽을게요 여기 자 독일 연방에 속하는 개별 국가들 내에서 학교 교육 확대와 라폴레온 전쟁 말기 해방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서서히 애국주의적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 이런 움직임을 중심에는 라이프치니 전투에 참가했던 병사들과 대학생들이 있었고 1815년에 에나드 약교에서 그 11명의 학생 조직 해온 뒤 브레쉬 샤프트 학생조합이라고 이제 독일 체주의 예국적 대학생 학우회를 결승했다 자 이들 중심으로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됐고요 그러니까 1817년 10월 에나드 약이 에나드 약의 브레쉬 샤프트 해온들은 이게 조사가 틀렸네 라이프치니 전승 4주년과 루토의 종교계 300주년을 맞이해요 독일의 다른 대학 대표들을 바르트부르크의 초청 기념받은 축제를 여겼다 이 축제에서 그들은 보수적임을 생각한 서적인 나폴령 법전 그 다음에 나폴령 보수적임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자료 조사해갖고 적어놓은 거야 그 다음 폴리스엔의 경찰 법정 같은 서적과 폴리스엔 법정사의 군복을 불태우면서 자유와 조국 통일에 기치를 내받았다 자 이런 젊은 학생들의 행동을 메테린을 중심한 반동적 지배 세력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자 독일 자유주의 혁명세에 대한 탄압을 빌며 제공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암살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브레쉬 해선 관련된 카우시오 법령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외에도 다른 나라의 뭐냐면 자유주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에스파냐 포르투칼 시치냐 이런 데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나폴리오는 나폴리는 나폴리는 그래서 카노브라니 발령이 났죠 결국엔 진압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청년이탈리아당으로 계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하도 이제 이 부분이 시험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읽어볼게요 1781문 볼게요 1781원 자 에스파냐에서는 보통선거와 제한군주제를 구정한 1882년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됐고 포르투칼에서는 이와 유사한 헌법이 작성되었으며 나폴리오에서는 카노브라리라는 비밀결사가 반란 중심이 되었다 자 메테리는 사국 동맹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자유주의 혁명을 억압하려고 했다 영국은 이들 내정간습 문제라 해서 반대했으나 메테리는 소파우회에서 토니슨과 러시아의 동의로 무력간습을 당했는데 이 회의 이름을 좀 잠깐 설명하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트로파우회이라고 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예전에 트로파우회 개최해갖고 에스파라니아와 자유주의 봉기와 나폴리오 반란의 개입을 결정했는데 그 회의의 결의안은 어떤 국가의 위험을 찾을 때 동맹국들은 평화적이든 우력이든 약속을 억인 국가의 위대한 신성 동맹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결석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나폴리오 혁명 등 자유주의 혁명들의 진압당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서강자에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트로파우회 를 이제 서강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성 동맹의 한 회의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국 동맹 쪽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강자 시각이야 하여튼 서강자 시각이야 그런데 이제 어 뭐 이 트로파우회의 명칭 정도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결의한 내용 있죠 어 요거 내용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어디까지 읽었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폴리 혁명 정부는 오스트라군을 위해서 쓰러지고 에스파리 혁명은 프랑스군에 진압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남매 신민지 독립운동도 전개되는데 뭐 이 당시 이제 그 어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했지만 그거 타락 그 시몬 볼리바르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하나파로 했지만 연구에 반대로 결국에는 또 미국 원료주의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남미 신민지 독립운동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남미사 좀 할 때 그때 좀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아 이건 좀 약간 지금 얘기해야 되나 요거는 지금 얘기할게요 이게 남미사하고 연결돼서 기타사에 집어넣고 에다가 요거는 좀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긴 좀 볼게요 이 나틴 아메리카에 이제 그 독립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나틴 아메리카 독립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예전에 이제 아이티라는 시험 문제 나왔죠 아이티 이 아이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섬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동이라는 섬에 도미니카가 있고 아이티라는 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는 스페인 시민이었고 여기는 프랑스 시민이셨어요 프랑스 그래서 여기 프랑스에서 여기에 사탕수수로 재배를 했거든요 여기 원주민 다 죽고 나서 흑인 노예들 되어서 그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티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이 반략을 익혀서 독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그때 이제 독립을 했던 때 그때 이제 그 등장했던 인물이 툴센 누베르투라는 사람이야 툴센 누베르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잡혔어 그래서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계속 그 계승자들이 독립을 해갖고 결국 아이티가 나티나미크의 최초의 독립국이래요 그리고 나서 어 이런 것들 최초의 흑인공화국이 탄생됐다 그래서 이제 아이티 독립의 의인과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군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아이티인 옛 프랑스 시민지인 산도민구에서 흑인 노예들은 흑인 노예들은 세계에서 유대가 없는 장혹한 대응을 받았다 노예로 아들로 태어난 툴센 누베르투르는 노예를 이끌고 프랑스군 에스파리아군 영국군의 공격 및 국내 신민지주의자로 대항하면서 혁명의 성공을 이끌어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그에 뛰어난 손솔욕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유럽 열강대 이해관계와 국내에 복잡한 인종문제가 얽혀 산도민구에서 노예제를 보호시키는 신민주의 세력들을 모두 생략을 막아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주눈한 아이티 혁명은 아프리카에서 코바이르까지 제3세기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도화성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렇지만 아이티가 독립하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 외면을 받았죠 특히 이제 아이티는 이제 예전에 그 시민 모국이었던 프랑스와 조약을 멸서 그래갖고 그 당시 프랑스가 이제 아이티를 물려놓은 대가로 이제 일종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아이티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사유재산을 많이 신범했다 그래갖고 아이티가 그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갖기 위해서 거의 100년 200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티 보면 깡패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경제도 개판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아이티를 많이 뜨러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남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남미 신민지 독립은 19세기 때 일어났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기 전에 남미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남미의 상황을 보면요 여기에 좀 다시 드릴게요 여기 보면 페네슐라드라는 계층이 있었어요 제일 위에 페네슐라드는 어떤 계층이냐면 유노베터 스페인계 지배층이야 유노베터 일어났어요 얘네들이 이제 금수주고 그 다음에 그 은수주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계층인데 크리오르라는 계층이 있어요 요계층이 상당히 중요하죠 요계층들은 그 지역에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부했지만 이제 뭐냐면 유럽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게 이제 남미 지역에서 태어난 백인 지배층이야 상대적으로 이제 이들도 기득권이지만 페네슐라드에 비해서는 좀 더 약간 이제 뭐냐면 불만이 많겠죠 어떤 여러가지 이제 사회적 이제 뭐냐면 차별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메스토티 메스토조가 있죠 메스토조는 그 당시 이제 인디언들 원주민들하고 스페인 지배자 간의 혼혈하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상당수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물라토가 있고 그 다음에 삼바가 있고 그 다음에 흑인들 있죠 또 이들 간에 이제 뭐 복잡한 혼혈도 있었어 그러니까 했는데 물라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흑인하고 그 다음에 백인간이 낳은 혼혈이고 삼바 같은 경우에는 흑인하고 그 뭐냐면 원주민간에 낳은 혼혈이죠 뭐 이렇게 해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동행운동을 누가 주도했냐 이 크리오일 출신이 주도했어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부도 있고 그 사이에 지휘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했고 이 볼리바르나 산마르티나 이런 사람들 다 크리오일 출신이야 애호를 주셔야겠죠 근데 이들이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보통 이제 독립을 했으면 독립운동 하면 약간 이제 진보적을 생각할 것 같은데 보수적이야 이 사람들이 페네슐라드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들 또한 그 지역사회 기득권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스트로 같은 것도 이제 타협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IT 독립운동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 잘못하면 밑에 있는 메스트로나 그 당시 물라토나 흑인들이 반략을 느껴서 이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어떤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차라리 우리가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때마치 그 당시 나폴레옹이 에스파리아와 포트카를 점령했죠 그리고 자기 형은 스페인 왕으로 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국이 나폴레옹 지배하러 있다 보니까 남미 신민지가 어떻게 지배력이 약해져 있죠 약해져 있는 틈을 틈타서 그 당시 볼리바르 삼마티가 뭐냐면 동행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볼리바르를 먼저 볼게요 이 사람은 해방자라는 칭은 어렵고 우용골 조직해서 카르카스 오늘은 베네수엘라와 보고타 콜롬비아 키토 에카도를 독립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했어요 이 콜롬비아 공화국은 대콜롬비아 공화국이야 지금이 콜롬비아 더 커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에카도라 등 같은 이런 지역들을 커버하는 지역이었다 지도를 보면 여기 지역을 커버하는 상당수의 많은 뭐냐면 큰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볼리바르는 시몬 볼리바르는 이제 뭐냐면 미국처럼 난미나 하나의 독립된 연방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나마에 개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연방공화국 같은 걸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방해를 한 거야 미국 입장일 때는 자기 뒷마당에 미국과 거의 맞먹는 연방국가가 들어선다는 건 미국한테 큰 위협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쪼개져야지 다슬기 편하고 다슬기보다는 이제 시장을 넓히기 편하고 또 이게 자기가 영향력 행사에 좋잖아요 자 등등 그리고 각 지역 간의 이해관계 등등 해가지고 파나마에는 개최에 실패했다 그래서 하여튼 파나마에이의 개최에는 실패했지만 범아메리카주의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산마르티라는 사람이 뭐 라브라타 그럼 오늘 아르헨티라죠 그리고 산티아고는 칠레를 독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볼리바로하고 산마르티 활동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을 볼게요 브라질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토레신레주역에서 이제 뭐냐면 브라질이 이쪽으로 포투갈 영역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을 끼고 영토로 넓었는데 지금 좀 인구도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인구가 여기 주변에 해안가 주변에 몰려있어요 여기 4지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예 하여튼 이때 이제 포투칼도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폴레옹 지배하되 이제 포투갈 왕실이 이쪽으로 피난을 와있었어 어 그러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돌아갔는데 왕세자 혼자만 브라질에 남아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세자가 헤드로 왕세자인가 하여튼 그 왕세자가 독립세역과 손을 잡고 뭐냐면 독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초창기 때 그 왕세가 통치하는 제국이었지만 왕국이었지만 이 왕세자도 쫓겨나죠 공화국으로 바뀌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보면 그 당시 포투갈 황세자가 주도해가지고 크리오와 손잡고 브라질이 독립선언에서 투쟁을 해서 독립을 했고 결국 브라질은 초창기 왕종이었지만 이 포투갈 황제가 왕이 되고 나서 황세자가 왕이 되고 나서 쫓겨났기 때문에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크리오류를 중심으로 이달고 모헤루스가 독립투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파냐 독립의 성취를 했지만 문제메이치코는 그 후에 내분이구나 단합을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텍사스도 텍사스 공화국에서 독립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뭐냐면 또 한 번 개판 싸워서 미국하고 싸움을 치죠 오늘날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땅들을 많이 잃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미국 싸울 때 좀 하고요 자 이 남미독립운동에 영국이 되게 지원을 내줬어요 메테니아가 이제 남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이제 사국 동맹을 입구고 쳐들려고 했는데 영국이 거부를 했죠 영국이 입점할 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지배하는 남미보다는 남미보다는 독립된 남미를 원했어요 왜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지배하면 자기가 이제 거기 가서 뭐 시장을 개척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국가들을 형태된 남미독립국가들 있으면 시장을 침투하기 되게 털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중남미독립국가 통상계약률을 먹고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당시 메테니아의 정책이 독립조화하지 않았고요 영국은 여기 이제 들어와서 시장을 확대하려고 했다 그래서 중남미독립국가를 어떤 독립문당을 지원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 침략을 할 때 상당히 뭐냐면 경제적 목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나중에 가성비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해요 영국의 신민주의 정책들은 영국의 어떤 위상을 올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대개 어떤 거냐면 경제적 목적이야 경제적 목적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미독립위의 사회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남미독립운동을 이끄었던 사람들이 크리오르 출신이고 이를 줄 알게 될 때는 얘들이 일으킨 것보다는 내가 낫겠다 해서 먼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의 크리오르가 경제적 사회적 불을 다 독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메스티조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도 남미가 보시면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불안하고 그래서 깡패들도 드글드글하고 마약조직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간의 불군등도 심하고 군사결과진 지방세혁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한동안 한동안 군부통치도 일어났고요 미국과 영국의 내정간섭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제 신민지 농업인 프린테이션 농업인 주사업이기 때문에 공업국가를 성장하지 못하고 열강의 종속적인 어떤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미의 독립운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던 게 미국의 멀려주의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멀려주의는 예전엔 두 번 정도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그 멀려주의 배경을 보면요 이 5대 대통령인데 멀려가 그때 이제 오국 동맹과 메테네의 나티나메리카에 대한 간섭과 제정복운동을 배제하고요 제정복운동이라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지배했던 남미지역이 한동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지배에 있다 보니까 그때 잠깐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독립해 나갔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이 남미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남미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와중에 나폴레형이 스페인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거기 왕국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잠깐 스페인의 신민지였던 남미지역이 이제 뭐냐면 순통을 튀게 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상당한 이제 지역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되겠다 해서 메테네가 5국 동맹국을 이끌고 뭐냐 남미지역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멀려줄 내가 반대를 했던 거고요 또 제정러시아가 북아미카의 태평양 연안에 남아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계속 동진정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베링에어오고 거쳐서 알렉스한 오늘날 알렉스카를 정령을 하잖아요 근데 알렉스카뿐만 아니라 알렉스카 남단까지 쭉 내려와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캘리포니아까지 러시아가 기지를 세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했는데 목적과 내용을 보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유럽국가의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은 미국에 대한 비우족의 행위를 간주하며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아메리카 지역에 간섭하지 말고 대신에 나도 유럽 지역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있고 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시민지 건설을 용납하지 않겠다 자 이런 것들은 미국이 남미를 일종의 자기 뒷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 했던 것인데 하여튼 이제 푸멸 쪽으로는 유럽에서 유럽국가들 우리 남미를 남미 지역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자기 뒷마당인 남미를 자기 세어권 안에 둘려고 했던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의의를 보면 미국의 정체성이 확률이 있다 미국이 이제 유럽국가가가 아니라 아메리카 국가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이 선을 통해 국제사회에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고립주의 외교 청명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나라 이해관계 없는 나라들 문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유럽 문제 세계 문제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고립주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나틴 아메리카를 독립시켰다 이 계기를 계속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것은 나틴 아메리카 독립에 큰 영향을 줬지만 이 선언은 나틴 아메리카라가 우리나라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이 건들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냐면 미국이 앞으로 나틴 아메리카를 반신민주가 만들겠다는 어떤 이제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 어 여기다 적어놨네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프랑스 영향과 나폴리 영향은 전쟁으로 봉구의 간섭이 약해지자 나틴 아메리카 각제 독립운동이 시작됐고 자 영국은 이제 남미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줬죠 그래서 영국은 새로운 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했다 자 거기다 미국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유럽의 간섭을 배격한 원료주를 공표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자 이러한 사항에 12번 나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가속화됐고요 1884년에 아이티가 독립한 후에 나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독립했고 이 과정에서 시몬 볼리바르를 볼리바르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를 독립을 키워했고 해방자장 칭호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독립한 나라들 쭉 있죠 그래갖고 여기 눈여워 볼게 뭐냐면 대부분 다 스페인 시민지죠 스페인 시민지 예외적으로 이제 포르투갈 시민지 브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표시가 잘 안되어 있는데 프랑스 시민지 프랑스 시민지 도미니카는 같은 섬에 있지만 이건 스페인 시민지고요 아이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착취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박이 많았는데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시민지였지만 간섭을 별로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백인들하고 흑인들이 뭐냐면 좀 약간 혼혈이 많거든요 짬뽕이 돼갖고 그래서 아이티하고 도미니카 같은 섬에 있는 섬이지만 분위기가 달라 여기는 완전히 흑인 섬이고 흑인 나라고 이 나라는 이제 물라토라고 해서 흑인 같은데 약간 좀 피부색이 갈색톤 흑인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나라고 여기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 가이아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 땅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리남부터 해서 이제 이런 땅인데 넘어갈게요 여기는 한번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프랑스가 건들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쪽 지역만 이제 장악했던 이게 강을 중심으로 한번 이 내륙까지 진출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네덜란드 신민지가 예전에 수이남이라는 곳이죠 예전에 그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도 드라마로 나왔던 지역인데 하여튼 이런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멀료주의 선언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친월한 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 두 번째 인증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 68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 68번이에요 아 잠깐만요 지금이 자 7월 혁명인데 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왕종복구가 있죠 아까 이제 비뇌의 결과 왕종복구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부르봄 왕조가 다시 복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누이 18세가 이제 복구를 했거든요 복귀를 했는데 자 누이 18세는 좀 약간 이제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갖고 적당히 처신했죠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혁명을 뭐 좀 계승한 뭐 100% 계승하지 않지만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약간 반영한 그런 헌법을 만들었어 이게 1814년 헌법이에요 예상 입헌군주의를 구정했고 그 다음에 절대주의 체제을 포기하고 중도 옹건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세역이 있고 여기 보수 보수 기족도 있죠 이게 혁명 세역이고 요 정도의 포지션에 이제 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기족들 입장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공격을 받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뉴 18세는 나름대로 이제 처신자에서 나름대로 이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뭐 기족들의 어떤 저항을 받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문제는 그 뒤에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사료 10세가 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사료 10세는 완전히 반동정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여기 포지션인데 이쪽으로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 언론과 성권권 제안의 침령을 반포하고요 그러면서 자유주의로부터 비판을 받겠는데 이게 이제 무슨 거냐면 7월 침령이죠 이 7월 침령은 7월 혁명이 일어난 어떤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요 얘는 뭐 신은 은혜로 신의 은혜로 프랑스 왕이 샤르의 아래의 여러 조항을 너희 백성들의 명하눔이 봉성하게 받아들일지어다 그래서 정기간행문의 발행은 자유는 정지된다 파리의 해석은 지방의 해석은 저작자와 인쇄자는 각각 볼도로 그 당구에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발행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예요 상당히 반동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파리시민들이 붕괴 그때 파리시민들이 이제 뭐냐면 붕괴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 이 티로 기조 이 티로 기조 이러면서 칠로왕정 나중에 칠로왕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이들 중심이었고 소시민 직장 노동자들이 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에 왕이 추방됐죠 칠로왕정은 칠로왕정은 유산시민을 중심한 선거권도 상위 0.1%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선거를 해가지고 유해를 구성하는 정형증이 입헌군지였고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뭐냐면 칠로왕정 이전보다는 선거권이 확대되긴 했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상위 뭐냐면 0.1% 예전에는 0.01% 였는데 상위 0.1% 0.2%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은행가 대상공업자 일부 분홍 등 이것 때문에 공화주의 형성세력들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만은 대부분의 다수의 뭐냐면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진짜 억수로 많을 사람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1814년 헌법을 보존했고 그래서 왕권의 절대권한을 제외한 내용들 그대로 이 헌법체제를 약간 개조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세끼를 국가를 채택해서 나름데 프랑스 혁명 기념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치료방정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명사층 이라는 사람들 명사층 치료방정을 주도했던 사람은 명사층인데 명사층의 범위가 요게요 상위 0.1% 얘네들이 주도해가지고 치료방정을 주도했다 그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류자 새끼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2월 혁명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7월 혁명의 영향을 볼게요 자 7월 혁명의 영향은 곳곳에서 일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벨기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7월 혁명의 영향들이 다른 데서는 다 실패했는데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한 케이스인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좀 심화교지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넘어가서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 벨기에는 네덜란드가 합병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를 좀 견제하게 네덜란드를 좀 등치를 키워줬어요 해갖고 네덜란드를 합병했고 네덜란드가 이때 원래는 공화국이었다가 왕국으로 바뀌죠 합병했지만 저간세종 측으로 영국 상품의 유입으로 벨기에 제조업자들의 불만은 되게 많은데 주의할 거는 이게 불만은 있긴 있지만 꼭 이것 때문에 반란이 독립한 건 아니야 그 외에도 언어나 간섭이나 종교 같은 것들이 좀 상이해요 특별히 이제 특히 이제 벨기에하고 네덜란드하고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종교죠 네덜란드는 신교든데 벨기에는 뭐예요 천주교죠 이런 것들을 등등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갈라지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파리 혁명이 발생한지 한 달 때 못 때 8월 25일 날 벨기에 불시해서 독립을 위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던 벨기에는 비네에서 프랑스에 대한 견제세우로 네덜란드의 산업과 신민질을 주기로 했으나 그 언어와 간섭이 다르고 카토리 우세한 벨기에로는 네덜란드 정치적 지배에 큰 불만이었고 그야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가 삭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언어 간섭 종교적 문제가 상당히 있고 참고로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또 얘네 북부와 남부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지역으로서 네덜란드를 쓰는데 남부는 왈츠지역으로서 프랑스어로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또 불만 좀 다르죠 자 하여튼 보유실의 한 극장에서 나폴리엄용 소재로 연구를 보고 강중이 열받아서 이제 필받아서 이제 이렇게 했고 처음에는 상업노동자들이 주도했지만 시민계급 출신인 자유자들이 변했고 결국에는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했고 네덜란드의 개입은 연골개입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엔 네덜란드 승인하면서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입헌군주제에 관련된 내용도 신의 한 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공화국 갈 경우에는 당연히 오국 동맹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간섭이 심할 수 있겠죠 입헌군주제에 수입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거론관계가 또 좌우됐어요 왕을 선택할 때도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1795년 95번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선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선거권은 재산 조건은 영국이나 프랑스도 훨씬 낮았고 벨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새로운 왕으로 왕은 독일의 소군주를 추대했다 그런 영국왕 조지사세의 사이로서 상처한 몸이었고 공 누이필립의 따뜻과 경험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왕조차도 뭐냐면 이렇게 이제 조지사세하고 또 프랑스 누이필립하고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영국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모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녀 벨기에는 영국의 또 독립과 중류를 보장받고 네덜란드의 무적탈을 탈할의 시도는 영불 군사적 실패해서 설교에는 네덜란드도 1839년 벨기에를 독립을 정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독일을 보죠 독일은 간세동맹이 결성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중심으로 간세동맹이 결성됐어 이거 이제 이게 어디에 또 나왔냐면 디에이홀혁명 이외에 포항쿠프트 제국험법을 만드죠 그때 간세동맹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반영돼 있거든요 요거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프루이센을 중심으로 간세동맹을 만들었는데 먼저 이제 내국간세 프루이센과 그 독일 연방 국가들 간에 그 뭐냐면 내국간세가 있어요 그 내국간세를 이제 뭐냐면 철폐를 했죠 서로 간에 국경성에 있는 간세를 다 철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간세동맹을 만드요 그때 이제 오스타라는 배제예요 오스타라는 배제하고 프루이센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세동맹을 맺어가지고 통합간세를 이제 뭐냐면 부과하죠 그래서 간세를 한 번만 부과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제품이 프리패스야 그렇게 이렇게 해서 통합간세 맞는데 그거는 이제 영국이 독일 시장에 들어간 걸 차단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간세는 정치적 통합을 앞서서 이미 경제적 통합을 먼저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의 후에 정치적인 어떤 통합에도 영향을 줬던 거죠 자 하트는 있는데 근데 독일의 간세동맹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은 적어놓긴 했는데 기본서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7월혁명의 때문에 뭐냐면 중고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기적으로는 7월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교과서나 기본서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배치시켜놨으니까 인과관계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7월혁명하고 간세동맹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작생과 한호부 등에서 자유지원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독일 전용을 학생들이나 못했고 그리고 자유지자들이 독일 연방위가 개척된 것이 프랑크프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프랑크프루트 제국헌법도 이때 만들어진 건데 2월혁명 이후에 하지만 그 3월 7월혁명 때는 작간 점령했지만 뭐냐면 진압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못하네요 음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보죠 이탈리아는 카노보나리아 당이 있는데 이 당을 중심해서 카노보나리아를 중심해서 뭐냐면 교황령을 혁명 공개했지만 오스트리아 당의 오스트리아군에서 진압됐고요 그리고 나서 카노보나리아 출신인 마치니가 청량이탈리아 등을 결승하죠 청량이탈리아 당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2월혁명 때 활동하는데 2월혁명 이후에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폴란드에는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폴란드의 귀족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들만의 어떤 혁명운동을 하게 되는데 농민들이 이제 이들 지지하지 않아 결국엔 토리기억 약속도 없고 복부하도 러시아군에 의해서 진압됐고요 그 다음 영국 같은에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일어났다는데 요것도 독일의 간세동맹과 함께 이게 7월혁명의 영향이 있는가 좀 그래요 이거는 뭐 독립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뭐 연도만 이렇게 해갖고 7월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인간관계가 좀 약간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7월혁명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랑스부터 지원할 대한 기대 컸는데 지원 없었다는 거 요거는 좀 말도 안 되죠 프랑스가 7월혁명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걸 이제 뭐 다른 나라 지원할 의무도 없잖아요 예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그 독유럽에서 이런 것도 일어나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독일이라는지 이 독일은 그 당시 독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데서 이제 했다가 제대로 안 됐잖아 그게 왜냐면 그 당시 서유럽과 독유럽의 격차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서유럽 같은 동네는 온건한 자유주의를 수용할 수는 여지 있었지만 독유럽은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자유주의 운동을 또 진압했죠 대표는 오스티아잖아 영국 같은 나라들은 고수주의가 판을 쳐더라도 나름대 의회 시스템에서 자유주의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자유주의 정책을 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근데 독유럽은 사회가 너무 후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계급이나 부류주의가 뭐냐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자유주의가 널리 확산되지 못했어 민중 속으로 그다 보니까 독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게 뭐냐면 잘 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되어갖고 한번 사랑사 강의하고 사랑사 계도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 자 1797번하고 1798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특권계급의 정치적 회복운동은 역사적 폴란드 왕국의 복원을 동호했다 폴란드 민족주의는 정근대적 복원운동이었고 농민의 합세를 거부했는데 이는 토지개혁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독립운동의 어떤 진학 과정을 얘기했고 자 1798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국 프랑스 벨기에서는 온건화 자유주의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지원할 자세가 갖춰진 방면에 반대로 프루니스위나 오시아 및 러시아 군주는 1833년 자국에서 자유주의 탄환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군주가 혁명의 위험을 받을 경우 이를 공동원조합을 약속이 또 했다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7월혁명과 7월혁명의 영향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볼게 2월혁명 관련된 내용인데요 2월혁명은 상대적으로 7월혁명으로 많이 나오죠 7월혁명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2월혁명에서 주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그래서 이제 2월혁명의 어떤 배경 가정 영향 꼼꼼히 보셔야 돼요 2월혁명 2월혁명은 일단 1848년에 이랬죠 7월혁명이 1830년에 일어났잖아요 중간에 뭐냐면 18년 동안의 사회가 있는데 그동안 프랑스가 상당히 산업화되기 시작해요 그 중간에 무슨 봉기도 많았어요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2월혁명 부분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좀 쉬었다가 강의 또 나갈게요 어이